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출발 새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린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존경제연구소 이인채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 출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WTO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WTO 분쟁 절차의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조치와 관련해서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9일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위해서 WTO 분쟁 해결기구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당사국도 아닌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소의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WTO 제소 절차 대신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어쨌든 WTO 내 여전히 영향력이 큰 미국이 공개적으로 미국 편을 들면서 향후 분쟁 절차에 변수가 생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런 발언이 한일무역 분쟁에서 일본을 지지하는 목적이라기보다 그동안 미국이 취해온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옹호하려는 데 방점을 지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하고 무시할 수 없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조치가 시작되죠. 일본은 그런데 추가 보복 시사했다고요? 네,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전범 기업, 일본 제철에 국내 자산 압류 절차가 끝이 나서 오늘부터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일본 제철의 국내 합작사입니다. PNR의 주식 8만여 주를 매각해서 배상금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는 없는데요. 먼저 한국법원이 매각 경영을 내려야 하고 매각 결정문을 일본 제철에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본 제철은 7일 안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은 확정됩니다. 이후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판매대금 매각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요. 다만 앞서 일본 정부가 현금화 절차가 시작될 경우 추가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보복 조치로는 관세 인상이라든가 송금 중단과 같은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한국 자산 압류와 같은 것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2차 보복 무역선쟁으로 번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국내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탄류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한다고요? 최근 3년 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들인 아파트가 2만 3천여 채 거래 대금만 7조 6천억 건 규모입니다. 2채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외국인 다주택 외국인도 천여 명이 넘었는데요. 국세청이 이런 외국인들을 추적해보니까 40대 외국인 A씨는 아파트 42채를 이른바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전월세를 낳는데 일부는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소유 아파트의 3분의 1 정도인 7,500채에는 주인이 거주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소유,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뿐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런 세금을 내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첫 채무조사 대상이 된 외국인 42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는 물론이고 각종 세금 탈로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구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거부하면서 양측한 법정 공방 예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재실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거래 종료 시간이 오는 8월 11일이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시아나 매각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특히 산업은행층은 계약무산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둘러싼 갈등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동걸 산업은행 행장은 계약무산의 책임, 모든 법적인 책임은 현대산업개발이 있다면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이 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2,500억 원을 놓고 법적인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되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채권단 주도로 추가 출자 전환 등을 거쳐서 경영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문자 샵0945, 우물정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YES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 메가이루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일무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현 변호사 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별로 기운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네 비가 와서. 자 오늘 같이 파볼 한 분 만나기 전에 최근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을 뒤덮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시작으로 임대자 3법까지 정쟁의 한가운데 있는 부동산 문제 어떻게들 보십니까? 일단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거시적으로 본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또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당장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그거는 인과관계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보유세 강화나 최근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정부에서 부동산 속도전을 정부와 여당이 펼치고 있는데 저는 좀 밀린 숙제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밀린 숙제 우리가 계약 날짜 다가오면 밀린 숙제 하면 굉장히 서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무리도 나타나고 또 여론을 깊이 살피지 못하는 측면은 있는데 저는 늦게라도 방향은 맞게 설정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너무 밀린 숙제하듯이 속도전을 펴다 보니까 충분히 국민들과 소통을 하거나 또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보고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상당 부분 투기 시장화 돼 있어서 아주 작은 시그널에도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시장이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핀셋 규제가 그런 거죠. 이 정부 들어서서 22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핀셋 규제라는 걸 했는데 사실상 그 결과는 투기꾼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녔다. 이런 비판을 받잖아요. 때문에 이게 조금만 다른 시그널이 가면 지금은 어쨌든 집밥세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모유세를 강화하고 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 주에 오늘 여당 원내대표도 앞서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쭉 하던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급대책이 자칫하면 이게 또 다른 투기의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좀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렇게 가리라는 그런 어떤 신뢰나 혹은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퀸템 베너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죠. 대실패. 이건 뭐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좀 약간 나눠서 보면 주택임자자 보고 보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인 이제 주택임자자 보면 전세가격에 관한 거니까 매매가격에 관한 부동산 정책을 보면 대부분의 모든 경제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자 증세다라고 법인세를 올린다든지 고소득자를 증세한다든지 하면 법인이나 자녀는 고소득층은 싫어하겠죠. 하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아니 부자 증세라 해가지고 세수가 늘어나면 우리에 대한 복지 확대가 늘어날 테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일반적이에요. 그만큼 모든 경제정책이라는 거는 플러스가 보는 사람 있으면 마이너스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만족하는 사람이 임대차 얘기 빼고요. 매매가격에 관한 거. 거의 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다고 세금만이 나온다고 불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 전에 집값이 너무 뛰니까 불만. 예를 들어서 30대 맞벌이 부부가 내가 안정된 직장을 두 부부가 가지고 있고 돈을 모아서 청약에 당첨이 돼서 그러면 모자란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이게 현재까지의 패턴이었거든요. 그것도 어렵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불만인 이 부동산 정책은 이건 작년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문제는 임대차의 문제인데 임대차는 사실은 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판단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툴에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은 조금 좋아하는 측면이 있죠. 어쨌든 주거 안정이 한 4년 정도는 보장이 됐으니까. 문제는 이제 2년 짧게는 2년 길기는 4년 후에 정말 전세가 시가 마르고 전세값이 너무 뛰어서 그래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이 오히려 안 좋아질 것이냐는 그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좋은 효과든 순기능이든 역기능은 매매가격과는 달리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직 판단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잘 된 정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매매가격에 대한 정책은 그건 뭐 결코 좋은 점수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앞서 행정수도 그 부분도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게 보통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은 2, 3년이 아니라 한 정권이 아니라 여러 정권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가장 큰 과제인데 이걸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아파트값 잡으려는 그게 주된 복정인지 종된 복정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나오는 시기를 보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수도 이전하는 정책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 절대 줄 수가 없죠. 저는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평가한다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에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벌써 22차례 대책을 내놨는데 아직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시그널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층의 여러 차원의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값이 오르는 걸 너무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새 이게 투기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아파트값은 오른다. 그리고 강남은 불폐다. 이런 거를 그냥 상식처럼 받아들이는데 그게 어떻게 상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실물경제 수준이나 또 우리 GDP 수준에 비교해 보면 지금 토지가격이 너무 높아요. 민간이 보유한 토지가격의 총액, 그러니까 집가총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GDP에 대비했을 때 OECD 국가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는 투기 거품이 굉장히 끼어 있는 거죠. 그거를 빼고 이걸 연착륙시키려는 노력은 해야 되고 그 주된 어떤 정책 수단은 보유세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잘못한 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보유세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왔다면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핀셋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지역적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금융을 옥죄고 이런 식의 규제를 반복했는데 사실은 시장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앞서서 또 다른 투기가 일어나고 풍선효과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저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이제라도 보유세 강화 방향으로 투기 대책을 잡았다면 그걸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여기서 실수요자들,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과도한 어떤 세부담을 사실은 별로 과도한 세부담을 입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그중에 아주 일부이고 전국민으로 따졌을 때 2%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런 면이 있다면 재산세도 지금 따라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지 시장에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에 거품이 생기고 투기가 과열되는 거를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5분 발언이 불러온 이른바 월세 논쟁.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자체가 여성 경제자체 출신의 초선 의원이고 예전에 윤희숙 의원이 신문에 칼럼을 오래 썼었어요. 경제와 관련된다. 저도 칼럼을 많이 봤는데 전반적인 게 문재인 정부와 경제정책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비판적인 시각. 특히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5분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5분 발언에서 윤희숙 의원이 지적하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는 임대차산법에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토의를 해보고 보완하는 입법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의 말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비슷한 얘기인데 2년 또는 4년 후에 진짜 전세가 시가 마를지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임대차산법이 임차인의 발목을 잡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은 2년에서 4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야당 의원의 초선 의원이 경제학 전공했던 이 의원이 그런 부분들도 논리적으로 지적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맞고 틀릴 걸 떠나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임대차산법을 여당의 속도적으로 함에 있어서 모든 법안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문제는 있고 그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과 토의를 하고 국회 전문 의원들의 전문 의견을 듣고 축조 심사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았던 여당의 입원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2년이나 4년 후에 너무너무 임대차성화 잘 작동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보장이 되고 임대인들도 그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 거라고 나타나면 정말 박수를 받겠죠. 이게 180석을 여당에 몰아주는 의미가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당은 그 책임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좀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던 건 지난 20대 국회 이후로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연설을 하거나 발언을 하면 늘 나오는 클리셰가 있습니다. 진부한 표현이 있어요. 독재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문주주의다. 이런 등등의 표현. 그런 클리셰가 없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근조근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이번 입법 과정과 그 입법 내용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저는 그런 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특히 야당이 된 미래통합당의 의정활동 모델로서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봉의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시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번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과장된 비판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법이 어떻게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지 어떻게 정착할지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4년의 계약갱신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그리고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제한하기로 한 게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21대 국회에도 임대차보호법에 여러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년 전세기간이 정착된 게 31년이 됐어요. 그동안에도 계속 이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 주거권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주거권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지금 2년 계약기간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이걸 9년까지 늘려야 된다는 법안을 냈고 여러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한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1 플러스 1이죠. 한 번의 계약에다가 한 번의 계약갱신권을. 그리고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제한한 것도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지역별 평균 임대료에 기초한 공정임대료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주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세가 없어지고 전세값이 급등할 거다. 그런데 전세값 급등은 집값 폭등에 따라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고요. 전세 매물이 잠기거나 전세가 없어질 거라는 거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전세의 월세로 전환이 대폭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미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60% 가까이가 월세고 전세는 40%가 채 안 되는 순위고 그건 임대차 구조가 바뀌어가는 거죠. 이 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좀 유니스 구원의 태도나 에티튜드는 굉장히 신선했는데 그 발언 내용은 실증적 근거나 데이터 없이 다분히 좀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임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분만 판다 오늘의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검찰 인사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새로 임용된 신임 검사들에게 각각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몇 시간 뒤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우를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면서 법은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당히 맞설하며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포트가 좀 길게 나갔는데 사실 이게 어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각각 신임 검사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 가운데 특히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설한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허우를 쓴 독재,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씁니다. 이런 표현까지 쓴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 자체는 틀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평일 검사는 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법이 이제 비법이 제정됐다 해서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내면 안 되는 그런 주식은요. 민주주의 허우를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요. 당연히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죠. 헌법학 교과서에도 있고 정치학 교과서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나 이 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시기와 흐름에 맞춰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죠. 예를 들면 권력형 비리에 맞섰다니 봤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권력형 비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있으면 감옥 가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야당 이쪽이나 윤석열 총장이 보기에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여러 가지 또 윤미향 의원까지.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지지부진 지지부진 하거든요.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권력형 비리가 될 수도 있을 냄새가 약간 약간 풍고. 야당이 시각이고 검찰이 대검인 시각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이 얘기가 혹시 어떤 여권의 압박으로 인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허우루슨 독재와 전치주의를 벽혀야 되는 이것도 총선 이후에 여당이 180에서 압승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역시 이것도 윤석열 총장이나 야당이 시각인 거예요. 공수처법이라든지 예를 들어 검찰의 인사권 행사라든지 지금 얼마 전에 법무부에 있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났던 개혁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법화될 때 180석의 기구로 그냥 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그게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다수개혁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그게 이견을 허용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어떤 시각이 나타난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상황 자체가. 지금 김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일반론으로서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적 상황에 견주어서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해보자면 대단히 위험한 얘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리인을 선출하고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작동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향해서 물론 그 선출 과정에 중대한 부정이 있거나 어떤 물리적인 위력이나 강압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건 독재죠. 그런데 그게 아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권력을 향해서 선출된 권력을 향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그것도 검찰총장이 독재 운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김태현 변호사 해석대로 지금 정치적 상황을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발언을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검찰총장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고 법 집행하라고 임명된 사람인데 자신이 임명한 권력을 향해서 저건 민주주의의 허우를 쓴 독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분은 검찰총장 하지 말고 나가서 야당 정치인을 하든가 아니면 반독제 운동을 하든가 하셔야 될 분이죠.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런 취지에서 발언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거라면 이분은 더 이상 검찰총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윤 총장 발언을 두고 얘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이 계속됐었고 또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반기를 든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박원수 전 의원께서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구구절절 다 맞는 소리니까 이런 쪽으로는. 다만 이게 만약에 작년 취임사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지금과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도 아니고 또 작년에는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여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150석 갓 넘는 순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밀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야당 쪽에서는 그 문제를 항상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야당 정치인들 하는 얘기랑 괴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의도가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해석은 될 수 있는 여전히 충분하죠. 하지만 진짜 그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윤석열 총장한테 예를 들어 여권 핵심 인사는 공개적으로. 아니 총장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한다고 하면 그걸 윤석열 총장 받을 때 아니 나는 교과서에 있는 원리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어찌됐든 최근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관의 어떤 힘겨루기 같은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혹은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싸고 검찰과 현 정부 사이에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작년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검찰은 검찰에 할 일을 하고 또 정부나 여당은 정부와 여당에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 정부의 모든 개혁의 최우선순위는 권력기관 개혁이고 검찰개혁만 있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검찰이 어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명목 하에 과거에 어떤 검찰이 누렸던 혹은 검찰총장이 누렸던 그런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도 저는 별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가르마를 타고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좀 맡겨놓은 듯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한테 맡겨놓은 듯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 계신 듯한데 그러면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취지와 다르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검찰에 안주하려는 것 같다. 그러면 이분을 정리해야죠. 그런데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리를 하면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본인이 맡긴 대로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힘빼기를 하거나 특히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지난주 발표했던 그 개혁안은 말도 안 되는 안이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안을 가지고서 자극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임기 마칠 때까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든가 이렇게 양당 간의 갈래를 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너무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자꾸 비슷한 얘기인데 검찰개혁을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이 다 100% 맞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 내용이 다 맞다고 100%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검찰개혁이 모든 국민이 관심이 있는 개혁의 일순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검찰개혁은 사실은 그거에 관심 있는 대상자이냐? 그렇게 적어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나 이런 부분이 더 관심이 있고 내 실생활을 안 하는 거지. 검찰이 수사라든 공수처를 수사라든 경찰이 수사라든 일반 국민이 상관해서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최후선순위에 앞세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여당이 지금 180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검찰개혁안이 100% 맞고 정의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걸 정말 조용조용히 처리하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저는 일을 키웠다고 봅니다. 일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반발만 세져요. 반발만. 그러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반개혁세혁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거라고요. 일이 커집니다. 이게 수월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추미애 장관이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취임 이후부터 계속 문제를 키우고 계속 충돌이 격화되고 이 사태가 저는 오히려 검찰개혁이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까지 왔다. 그 개혁안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의 정리요? 지금 대통령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정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만약 추미애 장관에게 경질한다. 이러면 잘못하면 이 시그널이 검찰개혁 안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으니 경질도 쉽지 않고. 지금 윤석열 장관에게 경질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이루지도 못하고 절주지도 못할 거고. 저는 하여튼 이 문제의 근원은 추미애 장관을 너무 무리하게 일을 처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문제다. 그런 점은 있죠. 또 정치인 출신 그것도 정당의 대표까지 했던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치적 해석이 실리기도 하고 또 그분의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반영이 돼서 지금 갈등이 더 격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좀 자중하고 진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추 장관이 됐든 윤 총장이 됐든 그리고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중요한 것은 제도개혁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사람을 놓고서 마치 사람에 맞춰서 개혁의 방향을 정하려고 하다 보면 자치 시스템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아니 그런 거죠.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뺏어서 6개 고검장들한테 주는데 그 고검장들은 장관한테 업무 보고를 하고 그럼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또 다른 정치검찰의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정부도 권력기관개혁이 이 정부의 소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권력기관개혁의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자꾸 이게 윤석열이라는 개인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얽히고 설킨 그동안의 이런 어떤 감정 여기에 휘두를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제도개혁을 통한 시스템개혁 누가 총장이 되든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혹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의 분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데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성향상 정말 실제로 야당의 어떤 대권 주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알 수는 없죠. 이분의 성향이라는 건 제가 알지 못하니까 개인적인 성향 자체를 그런데 어쨌든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 전직도 현직 검찰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대선은 뭐 1위입니다 지금 야당 야권 쪽에서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황은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원했겠습니까 이걸?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면 때리고 맞으면 맞을수록 커진다고 이것도 사실 어쩌면서 보면 추 장관이 너무 강하게 뭐라고 밀어붙이니 상대적으로 사실 커지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이후에 정치를 그만두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시장 나가서는 여성 대통령 꿈꾸죠. 당연한 거죠. 여당 대표까지 지내던 사람인데 오선 의원 출신이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도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보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추 장관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추 장관들을 맞는 윤석열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 장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크한 상황이 오는 거다. 이런 거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견율생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지율이 모르면 없던 마음도 생기는 게 생리라. 대권의 생리이기 때문에. 견율생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정치는 특히 대권 정치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정치권 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떤 심장을 단련받은 사람들이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정치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정치권 밖에 있다가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와서 등장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멸한 그런 대권 주자들이 많이 있어요.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저는 신중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견률생심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지금 마땅한 대권 주자. 미래통합당을 대표로 하는 보수 진영에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모여서 이런 지지율을 만들어낸다고 보는데 그건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권 주자로 등장하는 이런 정치는 그다지 좋은 정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번만 판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저는 황보선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나도 고 탁PD의 국제뉴스 지구촌 구석구석 못 떠나도 고 나와 다른 또 닮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저영작가 탁지영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지영 PD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여행 PD다운 주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여행 이야기인데 지구 안에서 여행이 아니고 지구 밖으로 날아가는 여행이죠. 네.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지난 2일 오후 2시 48분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첫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 인데보호가 두 달간의 임무를 마치고 미국 플로리다의 메시코만 해상에 무상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걸 좀 착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육자. 스플래시 다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다 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인 우주선이 바다를 통해 귀환한 것이 1975년에 미소 합작 프로젝트 아폴로 소유즈 프로젝트 이후에 45년 만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발사한 유인 우주선으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럼 육시가 아니라 바다니까 착륙이 아니고 착... 착수죠. 착수 또는 착캣.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훨씬 더 오래된 기술이에요. 1969년에 달에 다녀온 걸로 유명한 아폴로 계획의 우주선들도 바다를 통해서 귀환을 했죠. 그 계획이면 사령선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사령선이 먼저 갔다가 바다를 통해서 귀환을 했죠. 그래서 이게 우주에서 대기권, 지구 대기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때 보면 왜 우주선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대기권에 들어올 때 우주선의 외부 온도가 섭씨 19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1900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주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네. 도자기를 굽는 온도보다 훨씬 높네요. 그래서 대기권에 처음 들어올 때 속도가 시속 3만 킬로가 넘어가요. 시속 3만 킬로. 시속 3만 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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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 크루 드래곤 우주선 역시 시속 2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비행하는 비행체를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착륙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2011년까지 사용되었던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 네. 이 우주선은 착륙선의 모양이 비행기와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활강을 하면서 선회를 통해서 속도를 줄여서 활주로에 비행기처럼 착륙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렇게 생긴 우주선은 일단 일정 수준 이상 소용화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당연히 쏘아올리는데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권에 돌입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낙하산을 펼쳐서 감속을 하고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이 가성비가 좋은 기술입니다.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이번 귀환 때도 먼저 두 개의 소형 낙하산을 펼쳐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지상 5km 상공에서 대형 낙하산 4개가 펼쳐져서 수면에 닿을 때는 최초의 28,000km였는데 수면에 닿을 때는 시속 24km의 아주 느린 속도로 안전하게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시속 24km는 우리 자전거 몰 때. 그렇죠. 자전거 좀 빨리 몰 때 속도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미국의 우주 개발하면 항공우주국 나사를 떠올리기 많은데 스페이스X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회사 아닙니까? 민간회사입니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발명가인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2002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기존에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이 운영돼 왔잖아요. 이것을 민간 벤처기업이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을 내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주 개발에 들어가던 예산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10분의 1이요? 네. 그래서 이 예산 절감의 핵심 기술이 되는 게 바로 로켓 기술인데요. 로켓 재활용 기술입니다. 그중에서도. 그래서 이 대기권 밖으로 비행체를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대한 로켓이 필요하잖아요. 그 안에 연료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른바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그렇죠. 그래서 그 연료를 다 태운 뒤에도 이 로켓을 가지고 있으면 무게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다 쓴 로켓들은 떼어내버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떼어낸 로켓들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거를 다시 운반에 와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미 해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바닷물이 들어갔죠. 이게 굉장히 비용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 게 팔콘 로켓이라는 로켓을 개발했는데 다 쓴 로켓이 우주선에서 분리된 다음에 다시 지구로 로켓을 점화해서 돌아와서 수직 이착륙을 통해서 발사대 같은 곳에 사끈하게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팔콘 로켓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정말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신기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귀환한 크루 드래곤 우주선도 발사 때에는 팔콘 로켓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요. 그 로켓은 마찬가지로 지구로 다시 돌아와서 사뿐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기술력 바탕으로 이 회사가 나사의 우주 프로젝트 파트너로도 선정됐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나사가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돈 드는 사업은 최대한 민간에 넘기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우주 개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2024년부터는 국제 우주정거장 사업에서도 정부가 손을 떼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 부문에서 활약할 공간이 더 넓어지고 있고요. 그 선두에 서 있는 게 바로 이 스페이스X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맡은 거는 물론 2024년에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계획에 있어서도 나사의 최종 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두 번째로 달에 착륙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비행체가 스페이스X의 것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첫 군사 전용 위성 아나시스 2호라는 위성을 발사했는데요. 이때도 이 회사와 계약을 해서 우리 위성을 이 회사의 팔콘 로켓에 실어서 쏘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민간 회사가 잘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 나사의 많은 사업들이 민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산이 대폭 다 감축될 건데 이런 상황 관련해서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이거를 비견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나사에서 어떤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소재로 해서 로켓 컴퍼니라는 소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켓만 쏘아 올리는 전문 회사들이 앞으로 더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스페이스X, 목표 가운데 하나가 당연히 민간인 우주여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공으로 그 계획도 좀 탈락을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의 학창시절 때부터의 꿈이 바로 우주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국가 단위의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과연 민간 기업이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러한 잇따른 기술 혁신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번 유인 우주비행의 성공으로 민간 우주여행의 꿈에 크게 한 발 더 다가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전문 여행사와 손을 잡고 우주여행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팔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 3명의 관광객을 국제우주정거장까지 보냈다가 귀환시키는 상품을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관광객이요? 그럼 우주관광객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우주관광객이지만 최소한의 훈련을 받아야 우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 비용 포함 우주에 머물다가 오는 비용이 5,500만 달러입니다. 5,500만 달러요? 네. 그럼 이거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657억 정도가 좀 넘는데요. 산 사람당. 네, 한 사람당. 그런데 이걸 누가 할까 싶지만 벌써 좌석 한 개는 팔렸습니다. 벌써 예약됐습니까? 좌석의 30%가 팔린 상황이니까 생각 있으시면 빨리 서두르셔야 할 거예요. 아주 불가능하죠. 사실 이를테면 이게 돈만 있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저희 기자들 보면 가끔 연말연시에 공군 전투기를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체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또 건강해야 되겠죠. 이 관계에 가려면 또 우주인들 보통 선발할 때도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야심취한 프로젝트도 발표를 했는데 오는 2023년에 민간인을 최초로 달 궤도까지 보내는 디어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디어문. 네. 그래서 이제 닷새간 우주에 체류를 하면서 달 궤도를 돌고 귀환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우주선은 계획대로라면 40개의 객실에 100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이건 좀... 그리고 여기에 식당과 영화 관람실까지 탑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미 고객이 누군지까지 발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일본의 40대 억만장자인 마이자와 유사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우주선을 전세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전세를 낸다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의 건축가, 예술가, 디자이너 등 한 6명에서 8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자신과 함께 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향후에 동일한 우주선을 투입해서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도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디어문 프로젝트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디어문 하면 이게 뭐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의 성 디어문이 아니고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디어문은 달. 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에 억만장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우주여행을 하는 거는 꿈이겠지만 이제 이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주 휴가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지도 않을까라고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혼여행 갈 때 허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왕이면 신혼부부들이 달라라로 여행 가는 진짜 허니문. 이런 현실화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돈만 있으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기술들이 과거에는 정말 그런 거는 정말 극소수의 부자들만 가능하겠지라는 거를 또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월이 가고 계속해서 지금 속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로켓 기술을 이용해서 지구 안에서도 세계 어느 곳이든 30분 안에 도착을 하는 그런 기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뒷부분에서 더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리고 일단 우주정거장 갈 때 일종의 파이프, 엘리베이터 이런 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기술도... 그래서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개념도 연구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걸 실용한다고 발표한 데는 당연히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도 존재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나오실 때는 좀 그런 더 재미있는... 그런데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한 번 더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주 휴가까지 차기 세대가 할 것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우주여행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탁재형 예은전문 PD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부터 팔당댐 방류가 계속되면서 한강 수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수교 전면 통제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서울시내 주요 도로는 모두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 상황에 따라서 통제 구간이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계속되는 날씨와 교통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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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